구독자분들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자분들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자분들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 한글자막 by 한효정 저는 런던이에요 근데 지금 비가 엄청 많이 옵니다 한국도 지금 태풍이 엄청 심하다고 들었는데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네, 사랑해 언어다 언어다 저는 오늘 우리 뗸동 친구들은 발렌시아가에서 쇼핑을 좀 하고 저는 오늘 나이키 티셔츠랑 반바지 하나 사고 그 다음에 향수 하나 샀어요 공연하는 동안 정말 너무 즐거웠고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더 많은 도시를 가지 못해서 정말 아쉽습니다 미안하고 다음 유럽투어 때는 더 많은 정말 유럽투어라는 말이 되도록 더 많은 곳을 갈게요 사실 뭐 미주투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준비 중이었는데 이게 제가 또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뭐 쉽지는 않네요 팬카페 계정? 뭐 아직 아니요 돌려 못 받았어요 그거 못 쓴다고 하던데 아직 얘기 없었는데 저는 그거 못 받은 것 같아요 일시적 원어예요 근데 왜 등록된 게시글이 없다고 나오지 내가? 글 썼는데 글 썼는데 글 썼는데 글 썼는데 글 썼는데 내 어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두루두두두두두두 두두두 두두두 디돌디딘 디 我是 Land Confuci 디데 디 나눔 응 귀여워요 일찍 일어나는 자가 원호 브이앱을 본다 방금 일어났어 그러니까요 지금 되게 아침이잖아요 한국은 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밥 뭐 먹었냐고요? 저 맥도날드 먹었습니다 댄서들은 귀여웠다 운동은 했냐고요? 운동했죠 가서 운동했죠 2번 투어 때 맥도날드 많이 먹는다고요? 2번 투어 때 맥도날드 많이 먹는다고요? 그러니까요 의도치 않게 또 이렇게 어떻게 하다보니까 맥도날드를 자꾸 먹게 되네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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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를 가보면 좋을까? 어디를 가보면 좋을까? 맛집이라고 하기에는 영국은 조금 어려우니까 어딜 가면 좋지? 아니면 뭘 쇼핑하면 좋지? 뭘 하면 좋지? 영국 한식당이 맛있다고요? 응 나와 아름다운 곳은 혜야? 런던? 아름다운 곳은 런던 타워? 아름다운 곳은 아름다운 곳은 빅토리아 앤 알버트 뮤지엄 샬록 홈즈 뮤지엄 차이나타운 타이트 모던? 타이트 모던? 보자 보자 어디 보자 보자 현대미술관 발전소 롤린 모델링에서 만든 나왔네 보자 무슨 아까 또 뭐 뭐야 실프레즈 숍 좋아 쇼핑용 아 셀플리즈 오늘 가려다가 좀 거리가 있어서 오늘 안 갔었어요 사실 뭐 딱 살 것도 없고 샬록 홈즈 뮤지엄 멋있다 그리고 빅토리아 앤 앨버트 방 앨버트 박물관 앨버트 박물관 이건 뭐지? 런던 아이 아이 디드 컴버 커버넌트 가든 커버넌트 가든 안 나오는데 잘 못 읽었나? 커버넌트 가든 커버넌트 가든 커버넌트 가든 이건 뭐지? 시장 같은 건가? 런던 마켓 커버넌트 가든 커버넌트 가든 오케이 오케이 트라팔과 스킬 트라팔 트라팔 가 스킬 트라팔과 왕장 트라팔과 왕장 런던 마켓 채에요 타워브릿지 타워브릿지 캠든 캠든 리젠트구나 옆에 이거 갈 수 있는 곳이야? 거리가? 캠든 하이 스트레이트 여기가 패션과 호기심을 보고 있는 캠든 마켓으로 유명하다 이 지역은 관광객과 10대 청소년 펑크족에게 인기가 높다 언더그라운드 음악클럽과 평통 펌에서 들려오는 라이브 음악 재즈카페와 라운드하우스에서 열리는 스타들의 공연이 이곳의 화려한 나이트 라이프를 완성합니다 낮에는 카페마다 인파로 붐비고 근처에 레젠트 공원에는 멋진 정원들과 런던 동물원이 있습니다 동물원 싫어 동물원은 불편해 소호 거리 갔다 왔지 비지트 런던 빅토리아 런던 빅토리아 Sasha Lynx 런던 빅토리아 런던 빅토리아 예쁜 카페는 없나 점점 이라고 하네요 제가 말한 건 아니고요 댓글이에요 댓글 참고해서 잘 예쁜 거 찾아서 사진 예쁘게 많이 찍어서 우리 윈이들한테 날아가 날아갈 수 있게 나라는 너 너라는 나 함께 있다면 함께 있다면 굿나잇 굿나잇 한국 윈이들은 굿모닝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요 일본에 있는 윈이들도 굿모닝 오하요 그리고 유럽북민 굿나잇 남미 굿나잇 다 굿나잇 그냥 나 자러 갈 거니까 안녕 안녕